마음속에서. 이렇게 집에서 누가 뭐 신랑 분께서 사업하시는 거예요. 신랑이 근데 그 앞전에 사업하실 때는 좀 잘 됐을 텐데. 혹시 작년에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업 장소를 손댔다 손댔다는데 이전을 하신 거예요. 사업을 터전을 지으신 거예요. 이전. 근데 한번 물어봐요. 지어서 들어가신 거예요. 아니면 사서 들어가신 거예요. 왜 이 말을 하냐면 굳이 지금 아마 신랑이 너무 머리에 두근 싸고 웃을 일은 아니야. 두근 싸고 너무 힘들다 말을 안 하시던가요.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실은 왔어요.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막 심장이 떨려요. 왜냐면 언니 불안증이겠지. 이러다가 우리 완전히 길걸로 뭐 내앉지 않나. 뭐 그런 마음 왜 차라리 그냥 작년에 있던데 재작년에 있던데 그냥 계셨으면 좋을 엄마 사람이 욕심이 가면 그렇다고 근데 삽이 잘 되다 보니까 더 큰 데로 이사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죠. 또 내 검을 짓고 싶은 맘도 생기고 거기까지는 좋아요. 좋은데. 우리가 뭐 무속인뿐만 아니라 어느 우리 우리 같은 저 겨울에 뭐 스님이나 토주 뭐 풍수 지리서를 뭐 보신 분들 계시지만 네 여기는. 그 집을 지어서도 안 되고 여기다가 공장을 지어서도 안 되고. 여기다 뭘 지어서 안 되는 터에 다 지었어요. 무조건 내내 하지 마시고요. 근데 작년에 거기 그대로 있었어야 되네요. 있어야 되는데 이미 끝났어요. 왜 그러냐면 그 작년에 인제 지금 작년에 그 그 저 지신 거예요 지어서 올해 이전한 거야 아니면 작년에 이전한 거예요 십일 월 십일 월 달 보이거든요. 응용은 되게 잘 됐어요. 그래요. 지금 되게 안 좋아서. 응 그니까 내 말은 이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공장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안 되기 시작한 거죠. 네 맞아요. 왜 그러냐면 이 공장이. 겉은 너무 화려하게 멋있게 잘 지었어요. 네 맞아요. 근데 이 땅이 문제라는 거야. 물 위에다가 물 위에다가 그럼 물터예요. 물터면 물어볼게 내가. 논을 메꾼 거예요 아니면 뭐 뭐 저수지를 메꾼 거예요 아니면 뭐 바다를 메꾼 거예요. 저수지 같은 거 이렇게 맺고. 응 오늘 안 그래도 오고 싶더라고요. 완전히 저수지를 메꾼 건 아니고 언니가 잘 못 안 거 같아요. 네. 그 완전히 저수지는 아니고 저수지처럼 물이 좀 풍덩풍 운동한 거. 맞아요. 논 약간 비슷한데 좀 물이 많은 논. 네. 아니 그런데다가 누가 누가 건물을 집니까 누가. 되게 좀 싸게 나와가지고 저희가.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을 하는 거야. 그리고 이걸 지었을 때 보지도 않고 지는 사람이 어디 있고 지면서도. 그 작년에만 지지 아니 뭐 오래 지어서 바로 가지는 않았을 거야. 네. 이거 이거 계속 뭐 딜레이 된다고 그러지. 지었을 때 계속 딜레이 됐을 거야. 되게 힘들었어요. 왜냐면. 지다가 중도 안 했다가 지다가 중단했다가 한 몇 번 다섯 여섯 번 정도. 네 맞아요.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야. 그때는 어디 가서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라고 물어봤어야 돼. 그때 왔어야 되네 그죠. 그럼요. 근데 이미 지금 다. 지금 이거 지어놓고요. 사람은 사람들은 다치고요. 네 지금 사람 다쳐가지고. 그렇죠?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왔어요. 그리고 그것도 또 사람이 제일 닥치는 게 제일 걱정도 되지만. 네. 또 일이 지금 뚝 끊어진 거 보여요.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. 물 위에다 건물을 지어놨다.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. 방법이 없을까요. 사람이 지금 다친 것도 그렇고. 작년에는 되게 잘 돼가지고 지금. 이제 거기를 좀 더 확장하면서 예전을 했거든요. 근데. 작년에도 되게 잘 되지는 않았던 걸 보이고요. 응. 작년에 초에 좀 반짝 초에 뭐 또 시작해서 한 중순까지는 잘 됐고. 왜 그러냐면 이제 이미 그 작년에 진짜 거기가 복터예요. 거기서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. 네 맞아요. 돈 많이 거기서 거기서 좀 오래 한 걸로 보이고요. 네. 그 자리가 좁다 보니까 좁다 보니까 내 땅 하나 사서 땅도 좋은 땅 샀으면 상관이 없어요. 응. 그 누구말로 쌍게 비치떡이라고 물 빼고 말려서 짐은 되겠지 하고 지었던 것 같아요 메꿔서. 이 자리가 원래 물터라고. 그래서 물터에서 집을 지어놨으니 공장을 지었으니 이게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어. 앞으로 다친 사람도 그렇고 지금.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뭐 어떡해요 거기 와서. 뭐 털을. 그걸 그냥. 다른 데로 이전을 할. 이전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신랑이 이전할 만에 돈이 없어요. 그 뭐. 지금까지 벌었는데 그따 다 투자를 했고요. 그따 건물 질 때 땅 사서 투자를 했고요. 물론 싸서 했지만 올라가는 건물은 하랬다고 이야기했잖아요. 그래서 뭐 연장이나 기계랑 다 새로 들어온 것도 저 눈에는 그게 보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이제 더 이상 돈 뭐 완전히 그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완전히 순수하게 자기 돈 갖고 한 거는 아니라고요. 네 맞아요. 뭔 말인지 알죠. 근데 했다가 사람이 거기서 계속 다치고 뭐 일은 끊겨지고 직원이 들썩 날썩하고. 그러니까 이게 하루라도 패날 날이 없다는 거지.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. 물할머니한테 거기에 물할머니한테 물고 막아서 재수 잘못했습니다. 이 터 아닌 터에 있다가 터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.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지 않으면 어떡해요. 그래서 사장 신랑은. 신랑도 잘못이지 먼저 더 잘못이에요 왜. 우리 무속이니 아무리 본인들은 안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안 믿는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. 제가 이런 데 처음 와가지고. 그러니깐 당신이 잘못했다고요. 좀 왔어 진작에 이런 말을 듣고 그 터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 내 맞으면 공장 짓지 말라고 했을 거라고 애초부터 우리는. 거기 공장 지어놓고 뭐 토고사를 지내도 별 볼일 없는 자리고. 뭐 토속 토고사 우리는 열심히 지낸다고 지내지만. 엔 차 원 자체부터 받아주질 않으시기 때문에. 우린 열심히 했는데. 뭐야 무속이니 사기꾼이야 난 토고사 지냈는데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돼가지고 지금.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저 같으면 그 뭐 거기서 뭘 해달라면 전화 안 해줘요 왜. 거기서 해놓고 무속이니도 빼빼지기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잘되면 상관이 있겠지만 해도 거기서 이미 문을 닫았을 거라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언니한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뭐 앞에다가 소주 세자 뭐. 그래놓고 막걸리 세자 잘못했습니다 그 비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럼 괜찮을까요 어떻게.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우리로서 나는 손대고 싶지 않다는 소리예요. 아니 그렇게 해서. 가능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. 지금 가르쳐줬잖아요. 아니요. 막걸리 세 잔 소주 세 잔 우선은 이렇게. 이렇게 해보시라고. 진짜 이걸 보고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다고 안 본 언니도 잘못이라고. 남자는 그냥 이런 거 안 보고 남자들은 안 보고 하지마는 그래도 언니는 여자는 봤어야지. 응. 다 여기 지금 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완전히 끝과 끝에 와서. 끝과 끝에 와서. 안 된다 안 됐다. 그럼 누가 그 손대고 싶겠어.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떡하죠. 우리는 살려주고 싶은 마음은 더 들어요 근데 손 댔는데 안 됐을 땐 저 무석인 사기 쳤어 못 쳤어 그런 말밖에 안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. 우리도. 겁나게 노력하고 다녀요.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다시 올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일단 해보시고 안 되면 전화를 한번 해보시던데 한번 일단 해보세요. 네. 방이 많이 급합니다. 네. 알려줬으니까 여기까지 됐죠. 그렇게 하고 또 혹시나 사람 다치고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. 야 그거 막자고 일단 그거 하는 거예요 막자고 잘못했습니다. 소주 세 잔 따라놓고 막걸리 세 잔 따르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. 잘못했습니다. 여기에다가 짚지 말아야 될 물을 막고. 그래서 내가 항상 유튜브에 그러잖아 물이 중요하다 물건 막지 마라 물건 막지 마라 항상 때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. 그럼요. 그럼요. 감사합니다.